박근영님께서는 신성 E&G 궁금해 하시네요. 1785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20%고요. 이종옥 반도체, 신재생 쪽 다 한다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하시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신성 E&G, 오늘 종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일단 신성 E&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클린룸, 드라이룸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사실 작년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으로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종목인데 사실 태양광 쪽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사실 신재생 쪽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잖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 외에 풍력적인 CS윈드라든지 그다음에 CS베어링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 쪽은 같이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성 E&G도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정리보다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신성 E&G가 어찌 됐든 작년에 실종은 좀 잘 나아줬고 지금 현재 단가 자체도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진 구간이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준 구간이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큰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쪽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신성 E&G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800원 정도까지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1800원을 안내를 드렸냐 결국에는 신성 E&G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1800원을 뚫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자리 잡고 매물 소화해준 다음에 다시 이 정도 구간에서 자리 잡고 힘 모아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800원을 뚫어주는 게 급선무인 종목이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800원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태양광이 결국에는 이제 주목을 안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올해에는 한 차례 정도 신재생은 무조건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IRA 가이던스 발표가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태양광 쪽의 인프라도 분명하게 증가가 될 거면서 결국에는 이 유럽 쪽에서도 저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지금 연말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연가스가 이제 올해의 겨울은 어떻게 좀 넘겼는데 다가오는 겨울에는 또 물량이 분명하게 부족할 거라서 유럽이 이제 미리미리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분명하게 좀 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하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탄소중립 쪽도 분명하게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었죠. 탄소중립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괴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쪽도 분명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성 ENG가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그렇게 뭐 1등 혹은 이제 2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1800원을 뚫어주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에는 수익 극대화를 충분히 노려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의 수급에서 그냥 반등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1800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1600원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8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강한 수급을 동반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꾀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정도의 수급에서 반등 나오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그냥 바닥에서 박스 꺼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1800원 구간에 어떤 수급이 동반이 되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00원을 뚫어주게 되면은 2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또 1800원 구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16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으니 1800원 구간을 주요한 분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급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의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가격이 1800원입니다. 오늘 종가하고 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시일 동안은 이 신성 ENG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800원을 돌파할 때 수급이 실리는지 아닌지 이것에 따라서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님이 올려주신 신성 ENG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